화이팅! 화이팅! 사람이 떠나간다오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갈 때가 있으니 미련이 낭투지 마세요 완벽하다, 지금까지 친구가 멀어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갈 때가 있으니 힘을 많이 뺀 것 같아요 아예 판소리 느낌이 없네 버린 것 같아요 이별에도 웃어주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맘 간직을 하면 아아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불처럼 가는 인형 찌를 말고 가는 인형 찌를 말고 오는 인형 tablets 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시절이면 잊어내면 새로운 시절이며 잘한다. 아이 잘하네. 진혜연 양은 하트 13개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